강서구 종합 스포츠 시설인 마곡 레포트 센터 내에 시니어 카페 겸 매점인 한담이 문을 열었습니다. 지난 6월 1일부터 문을 연 시니어 카페 겸 매점 한담에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제조한 커피, 음료와 함께 쿠키 등 디저트도 맛볼 수 있으며 스낵 등 다양한 간식거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14명이 하루 3시간씩 사교대로 카페와 매점 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주 3, 4일 월 60시간 내배로 근무합니다.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. 한편 강서구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강서 시니어클럽 등 13개소와 수행기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